제가 기재위에 있으니까 그 연말정산 이슈가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월의 세금 폭탄 이 문제도 사실은 정부가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어떠한 심오한 검토 없이 세수가 부족하니까 그냥 월급쟁이한테 쉽게 세금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그냥 너무 어설프게 접근을 했다가 지금 폭탄을 맞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도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보고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해라. 국민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가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 다시 예를 들면 가족이 많은 사람, 교육비를 많이 쓰는 사람의 세금을 다시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환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나와서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정부 정책의 세금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놓고 청와대에 가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께서 오늘 설명을 잘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네 잘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왔다는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왔다. 이건데 대통령은 그러면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대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트콤에 나오는 코미디와 같은 것입니다. 사오정 시리즈 같은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고 그리고 또 저도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이 첫 여성 대통령께서 성공하시기를 굉장히 기다렸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말을 자제했고 그랬는데 아 이제는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뭔가 얘기를 해야 이게 고쳐지지. 더 이상 이대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가는 거는 정말 저는 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3월, 4월, 5월 달에 상환해야 되는 것을 분납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큰일 났거든요. 2월 달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그러니까 그대로 법을 며칠 전에 고치지 않았으면 국민들이 2월 달에 월급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급하니까 법을 위반하고 그냥 막 공문을 보낸 겁니다. 각 회사에다가 이거 연말정산 하지 마라. 일단 스탑해라. 국회에서 논의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법이 며칠 전에 통과가 됐는데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3월 3일 날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세청의 행정지도 공문으로 지금 세금을 안 걷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행정과 세금을 걷고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엉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월 4월 5월 3개월에 분납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더 내야 되는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국민을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대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